인천시 미추홀구가 세금 부과 권리를 소홀히 해 취득세, 재산세, 주민세 등 6,490만 원을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또 구청 3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과 의견 제출이 끝난 과태료를 걷어야 하는데도 2억 5,9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빠르게 징수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아왔습니다. 인천시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7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총 3억 8천만 원의 재정상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